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2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오늘도 잘 버텨줬습니다. 금리도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유가와 달러 인덱스까지 안정되는 모습인데 하지만 모두가 숨죽여서 지켜보는 게 또 하나가 있죠. 9월 CPI 지표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과연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곽영훈 대표님부터 출발합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3분기가 좋게 실적이 예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4분기 때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전입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서 상당히 좀 안대한 숨을 쉬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위험 수위가 좀 높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방을 확보해주는 종목을 선정해서 끈기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매출과 영업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3% 증가하고 있고요. 2분기 경에는 50% 소폭 상위한 수준이었던 CIS 가동률이 3분기에 들면서 전년도 수준 70%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OC 부분 가동률 또한 약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QOQ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가동률 상승은 이번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가동률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6개의 기관 투자가들이 동시에 강하게 매수해 준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3분기 실적이 좀 나름대로 양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실적이 좀 부진하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 준 것은 좀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축가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이고 턴어라운드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두산 테스나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통상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경동 나비엔인데요.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일회성 충당금 150억 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실망 들어온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했어요. 이건 일회성이거든요. 그럼 일회성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때는 주가 상승 트리거가 작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호조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주택 수요가 큰 흐름으로 견조하고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동 나비엔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력기기 쪽의 종목을 기존에도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목을 나누어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특히 영업이익이 70% 넘는 큰 폭의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3분기 호실적 주로서 주목할 만한 섹터이자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지금 현재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대결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 수혜를 받았던 전력기기 쪽이 차익실험 메모리 나와주는 패턴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미국 선거가 오래 남아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고 변화를 좀 인식하되 펀드멘탈에 집중을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기타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더욱더 투자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가가 바닷건에서 올라온 종목인데요. LG전자입니다. 전일에 LG전자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반등에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전 고점을 고점 정도 올라와준 상황인데 바닥과 느름인 거죠. 올라와준 이유는 아무래도 서프라이즈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의 이익과 더불어서 컨센서스를 20% 이상 웃도는 언행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측면이 대단히 고무적이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언행 서프라이즈의 이유는 아무래도 TV가전 쪽이 있고요. 특히나 전장 쪽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장사업 쪽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B2C에서 B2B로 바뀌는 체질 개선의 흐름과 신사업인 전장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따라서 LG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공장 북미시장 공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헝가리의 네 번째 생산기지 증축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긍정적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내년 올림픽 특수와 더불어서 프리미엄 TV 라인 공략을 해서 TV 판매가 증가가 되고 신성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대 실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영훈 대표님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두산테스나, 경동나비엔, HD 현대 일라이트릭,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LG전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안에서도 원픽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오늘장 네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는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아마 FNF의 그 부분을 FNF의 성장을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간 실적은 당연히 회복이 연간 매출과 이익이 최소한 20% 이상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7월에 수영복 관련된 배럴 인수했는데 배럴 관련돼서도 원래 굉장히 2년 연속 적자 나오고 회사가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배럴을 46.7%, 760억에 인수하면서 박영준 더 네이처 홀딩스 대표가 배럴 대표까지 공동으로 역임하면서 상당히 지금 배럴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영복과 여름과 겨울, 겨울은 사실 경량 패딩 때문에 사실 실적을 좀 깎아먹은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셔널 지오그래픽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오히려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 패딩의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한 게 이제 1호점 낼 정도니까 연간으로는 이 회사도 300개 이상의 매장을 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1호점이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외 진출, 중국을 필두로 중화권에 대한 해외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3분기의 연결 매출 굉장히 다양한데 9천억 초반에서 1조까지 보는데 그래도 분기 1조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우호적이고요. 공장 가동 효율화를 통해서 가동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 1조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머에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 생산 능력, 생산 속도, 생산 품질 모두 최상급이라고 지금 판매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상업화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주로 수주하면서 이익률 또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마 10%대 이익률이라면 연말까지 보면 한 13%까지 이익률이 나오고요. 내년에 15%, 18% 이렇게 계속 두 자릿수인데 매출 가이던스만 상향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조정치도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니젠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어제 기준을 시간에 상하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물론 바이오회사라서 적자긴 하는데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펩타이드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미노산 중합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단백질 기능을 가진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치료제에 일종의 원료물질을 쓰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비만 치료제에도 원료물질로 쓸 수 있고요. 항암 치료제에도 원료물질을 쓸 수 있고 당뇨 치료제, 그래서 굉장히 적응증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적응증도 있고요. RNA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도 있고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 괴양성 대장염 치료제 등은 다양한 적용군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사실은 일본의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랑 지금 이 펩타이드 치료제 관련돼서 협약을 일본의 오츠카 자회사랑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이미 LG화학 쪽으로 불임치료제 간이 릴렉스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G화학과 오츠카 자회사하고의 협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제 보니까 경영권 분쟁 공시가 났는데 이건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고 여러 채널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아마 상당 부분 큰 대형 제약사 쪽에서 상당히 애니젠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을 봤으면 경영권 분쟁이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회사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한 진통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왔는데요. 어제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악재로 눌렀던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5일째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산화 리튬 가격은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져온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최정우 회장님이 북미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까지 활발하게 지금 포스코 그룹의 미래사업과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뛰어서 지금 PT를 하고 있습니다. IR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6월 달에 이미 북미 지역 투자자들 만났고 이제 유럽 쪽 만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포스코의 2차전지 소재 풀 밸류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팔리 포드 CEO도 또 최근에 비공개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에 이어서 포드에 대한 또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중구난바인데 300억대부터 950억까지 나오는데 최소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5대 천황 중에 가장 견고한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언급해 주셔서 2차전지 관련 종목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어제 또 강한 반등을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과연 이제 계속 좀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아니면 홀딩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뭐 어떤 지표, 실적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좀 변곡점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중간에 이제 뭐 일찍 너무 싸게 연초에 사신 분은 엄청나게 수익을 내셨으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한 건 뭐 정상적인 현상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실망해서 그냥 실망 매물로 포기하고 하신 분들한테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최소한 25년, 26년, 3년의 그림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변함이 없고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업종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악재로 눌렀던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알려진 노이즈고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1,10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입니다. 네, 저의 원픽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네, 전장사업부에 대한 성장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LG전자는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돌아오는 27일 날 확정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주목, 좀 봐야 되겠지만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3분기 깜짝 실적과 4분기에도 영업이익,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내년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차트 관점과 수급 관점 그리고 목표가 관용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관점은 현재 차트를 좀 해석해 보면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강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 상승 기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공매도 추정가 가격인 11만 2천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서 11만 3천원 정도에 안책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은 한 달 기준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면 매수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뚜렷한 기관들의 순매수세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기관 수급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현재 상태에서 증권가의 목표가를 평균으로 한번 내봤는데요. 평균 목표가를 보니까 14만 6천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36.96%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하방을 늘 말씀드리죠. 지금 10만 6천 6백원인데요. 손절가 10만원 적용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 목표가 14만 6천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의 원팩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어제 LG전자 솔루션을 필두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조만간 2주 내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아마 실적 안정성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내재화된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리튬 가격 판가 하락을 가장 강력하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5월 달에 M86 단결장 양극재를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코 프로그룹 회장도 밝혔듯이 단결장 양극재로 갈수록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약점으로 지목됐던 마진 구조가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수급적으로 한국 투자 신타 운영에서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거 보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도적으로 세 종목에 각각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급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주물량하고 삼성 SDI 수주 받은 게 실적으로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부터 5월 달까지는 양극재 업체들이 다 올라갔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권역별로 소재에 대한 공급망 구축이 완벽하게 잘 돼 있고 수직 계열화 플러스 자본율까지 갖춘 회사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관련돼서는 포스코 퓨처엠 원탑이라고 말씀드리고 단결장이 M86 관련돼서 약간의 생산 수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벌써 2분기 매출 기준으로 단결장 양극재 매출이 3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40%, 내년에 50%, 60% 이렇게 가는 그리며 마진구전도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 대시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 나온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보다는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원픽 종목 LG전자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